동대문구가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품목을 확대합니다. 주민들이 더 저렴하고 쉬운 방법으로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 규격을 세분화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배출 가능 품목은 기존 111개에서 120개로 늘어났으며 품목별 규격도 24개를 추가해 210개로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배출하기 힘들었던 안마의자, 돌침대 등도 배출 가능 품목에 추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